안녕하세요. 조창인 작가님의 길, 다섯 번째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평선 너머 초저녁 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하루의 수고를 끝낸 고깃배들이 붉게 물든 바다를 헤치며 돌아오고 있었다. 갯바위에는 고단한 날개를 접은 갈매기들이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듯 소란스러웠다. 월전니에 도착한 것은 두어 시간 전이었다. 지명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스무 남짓의 가옥들이 바다를 향해 도열이 있는 자그마한 어촌이었다. 몇몇 집들에는 민박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해송에 둘러싸인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의 백사장이 있어 여름 한철에는 피서객들로 제법 웅성대는 모양이었다. 바다쪽을 고집한 건 춘자였다. 버젓이 제 이름을 다해라고 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날치는 핸드백을 뒤져 방춘자라는 본명을 알아냈다. 드레스샵에선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이름이긴 했다. 춘자는 운전을 하면서 철진한 바닷가의 정취에 대해 너스레를 떨었다. 날치는 굳이 돌을 달지 않았다. 어차피 얻어 타는 처지였다. 국도를 버리는 편이 한결 현명한 선택이기도 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도 결국 여수에 도달할 터였다. 하루나 이틀쯤 늦어지겠지. 그러나 서둘러 가야 할 여수가 아니었다. 주채치 못할 만큼 흘러 넘치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빨리 달아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무사히 오랫동안 몸을 피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날치는 춘자와 나란히 모래 언덕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진리도록 마주했던 바다의 풍경이 새삼스런 감흥으로 다가온 건 아니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승우가 썰물로 드러난 백사장으로 가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조개껍데기를 주워먹으고 있는 중이었다. 연인은 비닐봉투를 손에 든 채 승우의 뒤를 따라다녔다. 바다를 처음 본다는 아이들이었다. 승우가 간간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춘자가 손을 들어 보였다. 춘자가 합류한 후부터 승우는 자주 날치의 눈치를 살폈다. 마치 자신을 길가에 내팽기치기라도 할 것처럼 부쩍 초조한 기색이었다.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들 편에서 엄마 찾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당장 덕을 보고 있는 쪽 역시 날치 자신이었다. 어제만 해도 그랬다. 경찰과 헌병이 합동으로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삼엄한 검문검색을 벌였다. 충청도 1원에서 발생한 무장 타령병 사건 때문이었다. 날치와는 무관한 검문이었다.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에 일제 단속에 걸려 교도소까지 간 적이 있었다. 몇 차례 검문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뒷좌석에 아이들을 힐끔 보고는 즉시 통과시켰다. 춘자가 콧노래를 연신 흥얼거렸다. 어느덧 날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남들이 보면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고 날치는 혀를 내둘렀다. 덕산 온천 인근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숙박계를 내미는 중년의 사내는 날치 일행을 온천 관광에 나선 일가족쯤으로 여겼다. 일찍 자녀를 두었다는 말에 춘자는 못마땅한 나치였다. 항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날치는 희죽 웃고 말았다. 춘자가 날치의 팔뚝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여수에 가는 진짜 이유가 뭐야? 알면서 왜 물어? 어쩌다가 만난 아이들이라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 때문에 여수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애들이 불쌍해서? 날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동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안다. 동정은 얼어터진 발등에다 오줌을 누는 것과 비슷하다. 그때뿐이다. 그때만 따뜻하지 결국 더 심하게 발등을 얼어터지게 만든다. 춘자가 턱짓으로 아이들을 가리켰다. 정말로 저 애들 엄마를 찾아줄 거야? 날치는 선뜻 대답지 못했다. 솔직히 고민해보지 않았다. 굳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단지 승우를 앞세우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다. 그러지 마. 왜? 상상이 되잖아. 오죽했으면 제 자식들을 버렸을라고. 그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턱하니 나타나봐.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날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춘자가 앉은 채로 손을 내밀었다. 일으켜달라는 뜻이리라. 날치는 시치미를 떼고 바지에 달라붙은 모래알을 털어냈다. 춘자가 제 힘으로 일어나 날치에 팔짱을 꼈다. 여수에 쟤들 엄마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해? 3년 전 주소니까 모르지. 여자의 직감인데. 쟤들 엄마는 여수에 없을 거야. 여수에 있다고 해도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보내. 그게 옳아. 누군 좋아서 애들을 끼고 다니는 줄 알아. 귀찮고 속 터지는 일이라고. 당장이라도 엉덩이를 걷어차 쫓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쏘아붙이고 싶은 걸 날치는 겨우 참았다. 이쪽의 속셈도 모르고 춘자가 다시 아이들 문제에 매달렸다. 차라리 지금 냉정한 게 좋아. 나중에 더 많이 후회해야 될걸? 두고 봐야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야. 생각해봐. 엄마를 못 만나면 아이들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설사 만난다 해도 비슷할 테고. 애 태우면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 알아? 그럴 여자라면 처음부터 버리지도 않았겠지. 차라리 모른 척하며 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그래야 어설픈 희망이라도 갖고 살 수 있잖아. 희망의 가능성으로 당장의 절망을 넘겨보자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었다. 속임수며 사기다. 절망의 시간을 지휘질 끌겠다는 멍청한 짓이었다. 조직의 밑바닥에서 10년 세월을 나뒹걸면서 몸으로 알아낸 확실한 사실이었다. 날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았다. 둘은 바다를 향해 나란히 서 있었다. 승우는 연희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기울인 채였다. 승우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댄 연희가 손을 들어 수평선을 가리키고 있었다. 날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아주 오래 전 기억조차 아득한 그 옛날의 풍경이 가슴 저미는 통증으로 다가왔다. 금강 하구원을 넘어서 군산으로 접어들었다. 익산 거처 전주 쪽으로 갈까 아니면 김제방면으로 빠질까? 춘자의 물음에 날치는 지도책을 펼쳤다. 어느 쪽도 가능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운명에 몸을 맡기고 가보는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승우가 뒷좌석에서 고개를 내밀어 넘겨보았다. 날치는 지도책으로 승우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빨리 말해. 신호 떨어진단 말이야. 춘자의 최근이 이어졌고 날치는 낮게 한숨을 토해냈다. 임자 쪽으로 가다 부안으로 빠져. 어쩜 내 맘을 그렇게 잘하니? 춘자는 다시 바다 타령을 하고픈 모양이었다. 월전이 같은 데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주접 떨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던가 월전이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날치는 참으로 오랜만에 평온함을 맛보았다. 민박직 노부부는 날치 일행에 대해 무관심했고 인적이 끊긴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도피의 몸이라는 사실조차 잊혀졌다. 긴 세월 방랑의 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듯했다. 첫날부터 아이들 몫의 방을 따로 정했다. 승우는 각방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소리를 달지 않았다. 다만 날치와 마주칠 때마다 언제 떠날 거냐며 물었다. 나흘째 아침이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승우는 오줌마려운 강아지 꼴로 서성이고 있었다. 배낭까지 둘러낸 모습이 사뭇 비장했다. 승우가 푹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연희가 아파요. 지금 어디 있는데? 뒷들에서 병아리 구경하고 있어요. 알아 누운 것도 아니잖아. 어젯밤에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삼촌이 바쁘면요. 우리끼리 그냥 가려고요. 길도 모르는 주제에 가긴 어딜 가? 주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0분만 걸어나가서 시외버스를 타면 된대요.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군산까지만 가면 여수행 버스가 있을 거래요. 날치는 지체 없이 승우의 종아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승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썩은 나무처럼 바닥에 넘어졌다. 하필이면 성치 못한 왼쪽 다리를 걷어찬 건 뭐야. 그러나 이내 날치는 나뒹고는 승우를 마구 짓밟아버리고 싶은 열망에 시달렸다. 한순간 밀려든 배신감 탓이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매운맛을 보여줘 다신 허튼 짓을 못하게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다. 엄살 떨지 말고 일어서, 새끼야! 비척거리며 일어서는 승우의 뺨을 후려쳤다. 다시 또 한 차례. 승우는 피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동생이 아프다며 푹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울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매질에 어지간히 단련이라도 된 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쾡한 눈빛이었다. 춘자가 맨발로 달려와 승우를 감쌌다. 왜, 왜 애는 때리고 그래? 무식하게! 날치는 춘자의 멱살을 휘어잡았다. 등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뒷짐을 지은 주인 영감이 서너 차례 혀를 찼다. 흐흐, 이 무슨 회개한 짓인가! 날치는 영감을 노려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담배를 절반쯤 피웠을 때 춘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말 나도 때릴 생각이었어? 무식한 놈이 무슨 짓은 못하겠어? 춘자가 배시시 웃으며 눈을 흘겼다. 승우를 엄청 좋아하나 봐. 때린다는 건 그만큼 관심 있다는 증거잖아. 짐이나 꾸려. 아이, 좀 더 있자. 여기 좋잖아. 넌 알아서 해, 있든지 따라오든지. 압구정독으로 돌아가 백만 원짜리 옷을 팔든지. 어머머, 쇼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봐. 그딴 건 잊어버려. 그리고 여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팥불이라도 다듬어야지. 한 번 가기로 한 이상 끝까지 가는 거야. 밖으로 나오자 승우가 여느 때보다 심하게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가왔다. 내 마음대로 굴어서 미안해요, 삼촌. 날치는 끙 가래침을 바닥에 뱉었다. 미안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야, 인마. 춘자는 변산 채석강을 보고 싶어했다. 날치는 변산 반도를 우회하는 대신 707번 지방도로로 남행을 결정했다. 제 아무리 한가해도 무턱대고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길이었다. 질질 시간을 끌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수에 도착해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지은 뒤 길에서 벗어나 은신처를 찾는 편이 옳았다. 춘자가 뒷좌석의 아이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더니 낮게 물어왔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보지? 헛소리 마! 그러고 보면 자기도 꽤 괜찮은 구석에 있는 남자야. 날치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주치나 치는 차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한적한 도로였다. 코스모스가 길가에 줄지어 늘어서 가느다란 몸매를 하늘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을 떠나온 이래 줄곧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삼촌을 어떻게 생각하니? 준자의 물음에 승우는 선뜻 좋아요라고 대꾸했다. 이어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승우가 재빨리 연희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 룸밀러를 통해 보였다. 연희가 승우의 손을 뿌리쳤다. 나빠요, 삼촌! 날치는 코웃음을 치고 말았다. 하는 짓마다, 내뱉는 말마다 정남이 떨어지게 만드는 계집애였다. 제 오빠와는 영 딴판이었다. 날치 쪽으로 견눈질하더니 준자가 말했다. 오늘 안으로 여수에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노래나 하자. 무슨 노래를 부를까, 우리? 지오디 노래를 불러요. 난 지오디 노래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연희는 길이라는 노래를 아니? 준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연희의 흥얼거림이 튀어나왔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홉 살 계집애가 부르기에는 너무 무겁고 진지한 노래말이었다.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이들의 목적지는 여수였다. 그러나 날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여수에 도달해도 그곳에 닻을 내릴 수는 없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먼 바다 조각배처럼 떠돌아야 할 신세였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하나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하나의 발걸음은 아니었다. 날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내가 진정 가야 할 길은 내가 가고자 했던 반대편이 아니었을까? 바다를 파먹고 사는 부모의 남노한 세상사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그게 바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의 끝에서 만날 진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날치는 고개를 흔들고는 차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해왔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달라질 바 없는 세상사리였다. 더구나 지금은 속절없는 도망자 신세였다. 그럼에도 부쩍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요즈음이었다. 노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춘자가 차를 세웠다. 검문소가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간이 검문소였다. 어쩌다 교통위반이나 음주단속이나 하는 곳이므로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제껏 궁경합동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해오지 않았던가. 날치는 좌석 깊이 묻었던 허리를 고추 세웠다. 순경이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다가왔다. 여드름이 송송 돋은 애송이었다. 순경이 춘자를 향해 격례를 붙이고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춘자가 핸드백을 뒤지는 사이 날치는 운전석 쪽으로 목을 뺐다. 경찰 아저씨, 웬만하면 그냥 보내주셔. 아저씨도 신분증 좀 주세요. 갈 길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으니. 순경이 단호한 낯으로 날치의 말을 가로챘다. 알았으니까 신분증부터 꺼내요. 한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등줄기에 오싹 소름이 돋아났다.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에 물려 죽는 토끼 꼴이랄까. 날치는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춘자가 면허증을 내밀었다. 순경은 무전기에 대고 입을 열었다. 방춘자, 주민번호는 은혜석 그랜저, 차번호. 보고를 마친 순경이 조수석으로 옮겨왔다. 어서요. 날치는 건성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깜빡 잊고 지갑을 두고 나왔군요. 아, 어쩌죠? 아이들이 보채는 바람에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좀 봐줘요. 정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날치는 뒷좌석을 가리켰다. 순경이 고개를 숙여 아이들을 유심히 살폈다. 이젠 됐군. 날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순경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손 좀 내밀어봐요. 손은 왜… 순경은 대꾸하지 않고 열린 차창으로 손을 넣어 날치의 손을 낚아챘다. 이어 날치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피며 무전기에 대고 숫자를 불렀다. 지문의 모양에 따른 약속된 표시였고 날치의 신분은 속절없이 드러날 찰나였다. 삑삑 무전기의 수신을 알리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한동안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있던 순경이 검문소 옆 갓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가씨, 차를 갓길로 빼요. 이제 끝장인가. 날치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춘자가 이유를 물었다. 순경이 대답지 않고 검문소 건물 내에 동료를 소리쳐 불렀다. 모자를 뒤통수에 걸어놓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던 동료가 길게 기지개를 켰다. 모자가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유는 알아야 차를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악을 쓰는 춘자를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순경이 대꾸했다. 이 차는 도난신고 차량입니다. 춘자의 입에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나쁜 새끼! 순경이 검문소 내의 동료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무전계 수신음이 다시 들려왔다. 날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번에는 자신을 겨냥한 정보라는 사실을. 날치는 정지 상태에 있던 변속 장치를 드라이브로 옮기며 춘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여 외쳤다. 발 봐! 즉각 춘자가 가속 페달에 발을 얹었다. 차는 기겁을 하듯 앞으로 튕겨 나갔다. 여전히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대고 있던 순경이 차 꽁무니를 향해 맹렬히 손을 흔들었다. 막 밖으로 나온 동료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허둥대는 모습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보였다. 손사래를 치던 순경이 검문을 기다리던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다. 날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죽기 살기로 밟아! 도난 차량을 타고 다녔다니 아예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셈이다. 날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이 계집애가 환장을 했나! 누구 신세 조지는 꼴을 보고 싶어? 차는 내가 훔쳤는데 신세는 왜 자기가 조져? 준자가 희죽희죽 웃음을 흘렸다. 날치는 준자의 면상을 목사발로 만들고 싶은 걸 참았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므로 별 수 없었다. 지방 도로를 버리고 비포장 농로로 흙먼지를 날리며 이십여 분을 달렸다. 어쩌다 마주치는 경운기가 고작일 뿐 한값진 농로는 산자락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졌다. 당장의 추적은 따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우선이 되먹지 못한 차에서 내려야 옳았다. 차 세워! 왜?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내릴 테니까!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라고! 우리? 우리라고? 내가 제일 개떡같이 여기는 말이 바로 우리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없다고. 그리고 이 차로는 더 이상 못 가. 그럼 어떡해? 그냥 여기다 팽개치고 몸만 빠져나갈까? 차가 발견된 자리에서부터 경찰은 추적의 망을 재정비할 것이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차를 버린 자리에서 재빨리 벗어나거나 가능한 차의 발견 시기를 늦추는 길이었다. 산무통일을 돌자 좌측 계곡 사이 소로가 눈에 들어왔다. 날치는 춘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했다. 소로는 지그재그로 꺾이며 계곡 깊숙이까지 이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끊어졌다. 양평 산자락에는 듬성듬성 묘지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차를 버리기에는 제격이었다. 대대적인 수색을 버리기 전에는 좀처럼 눈에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묘지를 찾는 이들 역시 참배 차량쯤으로 여길 터였다. 날치가 내리자 춘자와 아이들이 뒤따랐다. 정작 걷어차여야 할 당사자인 춘자가 운전석 문짝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날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헤어지자! 당연했다. 경찰이 네 명을 한 몫에 확인한 이상 떼지어 다닐 수는 없었다. 승우가 곧 울음보라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변했다. 연희는 사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 오빠의 손을 잡은 채 두 눈만 깜빡거렸다. 애처로울 지경으로 어깨를 떨며 승우가 물었다. 우리도 따로 가야 되나요? 지금부터는 각자 알아서 가는 거다. 삼촌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누군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동행해 준다면. 날치는 한순간 가슴이 얼얼해지는 느낌이었다. 조직에 쫓기고 경찰에 수배된 처지 때문일까. 손 내밀 벗 하나 남기지 못한 주변 머리다. 몸뚱이조차 온전히 누울 곳이 없다. 외롭다. 그러나 외로움도 쫓기는 자에겐 사치고 제 아무리 외로워한들 13살짜리 꼬마한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참새인지 박새인지 분명치 않은 몇 마리의 작은 새가 계곡 사이를 분주히 날아다녔다. 산빛할 곳곳에 노란 들국화가 피어 있었다. 승우가 두어 발짝 다가왔다. 같이 가요, 삼촌? 안 돼! 승우의 고개가 맥없이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여수에서 만나자. 여수까지는 갈 수 있지? 어차피 오늘 아침에 너희들끼리만 가려고 했잖아. 일단 큰 길까지 걸어가. 그런 다음 지나가는 아무 차나 손을 흔들어 세워. 여수까지 간다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내려줄 거다. 연희가 승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승우는 마냥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날치는 그런 승우를 향해 소리쳤다.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연희가 끼어들었다. 승우의 말이 이어졌다. 삼촌이 없으면 엄마를 찾지 못할 거예요. 여수 역 근처에 관광호텔이 있어. 그 앞에서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승우는 묻지 않았다. 깊은 오물 속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꼭 올 거죠. 간다. 딴 데로 새지나마. 승우가 오른 주먹을 내밀어 새끼손가락을 폈다. 다짐이라면 오히려 날치 편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승우를 써먹어야 할 일이 남아있으므로 날치는 순순히 손가락 약속을 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준자가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연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예쁜 아가씨, 오빠 손 꼭 붙잡고 다녀야 해. 연희가 이미 잡고 있는 승우의 오른손 위에 왼손마저 겹쳤다. 꾸물거릴 시간 없다. 재차 체근을 하자 승우는 꾸벅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절름절름 걷는 승우의 뒷모습. 날치는 고개를 돌려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길은 이내 승우의 뒤를 쫓아갔다. 자식, 사람 마음 약하게 만드는군. 날치는 쟁걸음으로 다가갔다. 지갑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밥 굶지 마. 말해놓고 날치는 지체 없이 돌아섰다. 남을 위해 돈을 써본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다 할 목돈을 쥐어본 적도 없긴 했다. 용쾌 푼돈이라도 생기면 술과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어쨌든 그보다는 훌륭한 짓거리를 한 셈이었다. 승우의 등에 매달린 배낭이 위태롭게 좌우로 흔들렸다. 연희의 분홍빛 모자가 시냇물 위로 떨어진 가랑잎처럼 흘러갔다. 아이들의 모습이 산모통일을 돌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날치는 춘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나도 꺼져. 나까지 떼어놓을 참인가 봐. 어차피 나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야. 내가 왜 너 같은 계집애랑 비슷해? 왜? 경찰에 쫓기는 신세인 줄 알아. 그러니까 혼자든 둘이 같이 움직이든 별 차이는 없잖아. 아니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유리할걸? 날치는 편하게 혀를 찼다. 춘자가 발밑에 상수리 나뭇잎을 하나 주워들었다. 마치 딴전을 피우고 싶은 아이처럼 잎사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날치는 조수석 바닥에서 가방을 꺼내 어깨에 둘러맸다. 춘자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여수야 아는 사람이 있어. 몸뚱이 하나쯤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좋아. 먼저 어찌된 영혼인지 말해봐. 맷자리도 널려 있겠다. 잔머리 굴리면 아예 묻어버리겠어. 나 실은 업소에 있었어. 업소에 있었다는 춘자의 고백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드레스 쇼빈이 어쩌니 떠벌리는 순간부터 반듯한 여자이긴 글러먹었다고 생각해 온 터였다. 이 편에서 경악이라도 하길 바랐을까. 춘자가 셀쭉 입술을 내밀었다. 사장이 하도 깐죽거리고 안이껍게 굴어서 차 훔쳐서 날라버렸지. 춘자가 손에 쥔 상수리 나뭇잎을 허공으로 날리며 덧붙였다. 이 땅에서 진짜 거덜난 신세야. 빛도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많고 이리저리 굴러먹어서 더 이상 받아줄 것도 없어. 여수에 가면 뾰족한 수가 방춘자를 기다리고 있다던 거기에 한때 죽자사자 매달렸던 남자가 있어. 미랑 브로커야. 나한테 일본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거든. 미랑이라. 어떻게 사느냐는 뱃속 편한 자들만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시급한 건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 날치는 어금니를 힘주어 물었다. 산 위에서 불어온 바람이 발치에 수북했던 낙엽들을 우르르 몰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제 3장 캐나다 어딘가에 산다는 황제나비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황제나비는 날이 추워지면 멕시코까지 6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 멀다. 나플나플 날아가기에 너무나 멀고 멀다. 거기까지 열심히 날아가서 황제나비는 죽는다. 그리고 봄이 오면 새끼 황제나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길을 따라 캐나다로 날아온다. 캐나다 어디쯤 엄마 황제나비가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승우는 생각한다. 황제나비처럼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황제나비 같은 더듬이가 없다. 삼촌이 바로 승우의 더듬이었다. 사람 찾는 데는 삼촌이 선수고 삼촌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거기 엄마가 있을 듯했다. 그러나 삼촌은 오지 않는다. 하루가 흘러갔고 새로운 하루가 또 저물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관광호텔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삼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승우가 엄마를 찾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자신의 누명도 벗어야 한다. 그런데도 삼촌은 천하태평이다. 매일 놀고 먹던 베짱이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을 지경이다. 월전리에 머물 때 술만 먹고 잠만 잔 삼촌이었다. 어른들의 일에 함부로 간섭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걸 아이들보다 더 참지 못하는 어른들이다. 하지만 술만 먹고 잠만 자는 삼촌 때문에 승우는 속이 상했다. 베짱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배낭을 둘러맸다. 삼촌이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승우의 작전은 완전 성공이었다.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들긴 했지만 연희는 삼촌에 대해서 말한다. 삼촌은 안 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원래 약속을 안 지켜.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솔직히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승우는 마음먹으려 애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도 없다. 똑같은 하늘에서 비가 올 때도 있고 해가 쨍쨍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미리 갈라놓는 것은 바보 짓이다.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거나 아주 좋아하겠다는 표시다. 어느 쪽이냐 나누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 승우는 삼촌을 먼저 믿기로 한다. 믿는 순간부터 삼촌은 그 전보다 열 배쯤 가깝게 느껴진다. 펄럭펄럭 포장마차의 천막이 요란하게 흔들린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어댄다. 사람이 지나는 발자국 소리도 점점 들려오지 않는다. 라면 박스 위에 누워 새우처럼 몸을 움크린 연희가 묻는다. 오빠, 춥지? 아니, 넌? 하나도 안 추워. 이 옷 정말 따뜻해. 어제 연희는 춥다고 밤새 투정을 부렸다. 배낭 속에 든 옷을 몽땅 껴입했다. 신문지 여러 겹을 머리 위까지 덮어주었지만 어림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승우는 옷가게부터 찾았다. 삼촌이 준 돈은 오리털 코트 두 벌 값이었다. 연희의 것만 골랐다. 연희는 환자였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다. 연희는 잘 견디고 있다. 머리 아프니 물을 적마다 고개를 가로젖는다. 그러나 잠시 후 덧붙인다. 조금씩 아플 때가 있어. 많이는 아니야. 지레 겁을 집어먹고 있는 연희다. 아프면 다시 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엄마 찾기는 틀려버린 일이라고. 밤이 되면 호텔 앞을 떠나 역으로 들어갔다. 대합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저리고 쑤셨다. 추운 것보다는 엉덩이가 아픈 쪽이 참을만했다. 그나마 막차가 떠나면 끝이었다.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을 역 밖으로 몰아냈다. 승우가 찾아낸 곳은 장사를 끝낸 포장마차였다. 포장이 내려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바닥에 라면 박스를 깔고 잠을 잤다. 바람을 막아주니까 한결 추위가 덜했다. 하지만 연희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기분까지는 어쩌지 못했다. 연희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인다. 그런데 오빠, 발가락이 좀 시려. 승우는 덮고 있던 신문지를 걷어내며 몸을 일으킨다. 두 손을 뻗어 연희의 발을 쥔다. 오빠 손이 더 차갑다. 승우는 연희의 발을 나눠 양 겨드랑이에 낀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는 꽁꽁 언 승우의 손을 겨드랑이로 녹여준 적이 있었다. 연희가 발가락을 꼬무락거리며 묻는다. 내일도 삼촌을 기다려야 돼? 내일까지는 기다리고 싶다. 아니, 모래라도 상관없다. 삼촌은 반드시 올 것이다. 무뚝뚝한 삼촌이 손가락까지 걸지 않았던가. 미안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야. 승우에게 했던 말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을 삼촌이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죠. 삼촌은 오지 않아. 우리를 벌써 잊어버렸을걸? 밥 굶지 마.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틀 동안 호텔 앞에서 종종거린 이유다. 사람들은 묻곤 한다. 밥 먹었니? 하루 종일 굶었어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던 승우다. 불쌍한 아이로 보이긴 싫었다. 왜 사람들은 지나간 일만 묻는 걸까? 지난 일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걸 왜 모를까? 삼촌은 달랐다. 앞일을 걱정해 주었다. 그게 승우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오빠, 그 여지 말고 우리끼리 엄마를 찾아가자. 우리끼리? 삼촌을 한없이 기다리긴 어렵다. 연희가 걱정이다. 연희의 몸속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다. 언제 갑자기 폭발해 연희를 하늘나라로 보낼지 모를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한다.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연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진다. 엄마를 만나면 의사선생님이 말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도 덩달아 커진다. 연희가 길게 하품을 깨문다. 오빠는 엄마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래? 생각해보지 않았어. 사실이다. 산동네를 떠나오는 순간부터 승우의 머릿속에는 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엄마를 만난 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로 상상해보지도 못했다. 이것저것 미리 생각하는 일이 승우는 무서웠다. 연희, 너는 어쩔 건데? 엄마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부터 해야지. 그게 뭔데? 정말 몰라?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을 연희는 하려는 모양이다. 혹은 왜 안 왔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말이 연희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제일 먼저 말하겠어.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는 아빠에 대해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신세가 이 모양이 꼬리야. 저 인간만 사라져 준다면 원이 없겠다. 엄마의 말이 어디까지 진짜였을까 모르겠다. 분명한 건 사람들이 언제나 진실만 골라서 말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알아내긴 네이클로바를 찾아내는 것처럼 어렵다.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겨우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승우는 이해할 수 없다. 연희가 어쩌자고 쓸데없는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승우는 또 알 수 없다. 엄마와 아빠는 왜 서로를 악착같이 미워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 방법은 아주 없었던 것일까. 몰라서 묻는 건 창피한 게 아니래. 맞아. 그런데 왜 오빠는 가만히 있어? 왜 나한테만 시켜? 일부러 시킨 적은 없다. 낯선 사람들에게 선뜻 묻지 못하는 승우고 답답한 듯 연희가 번번이 먼저 나서곤 한다.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분명함. 방학 때마다 나눠주는 생활기록부에 적힌 연희의 성격이었다. 승우 쪽에는 소극적이라는 내용이 어김없이 들어있었다. 정말 성격 차이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을 듯하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크기 차이. 그래서 연희처럼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는지도 모른다. 봉산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버스를 타요? 어디서 내려야 되죠? 여기가 봉산동 맞아요? 연희는 소풍 날 보물찾기에 나선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막상 봉산동에 도착해서부터는 줄곧 짜증이다. 그럴만도 하다. 되돌아오는 대담마다 신통치 않은 탓이다. 글쎄다. 모르겠는걸. 번지만 갖고 찾기는 힘들지. 저기 어디쯤인 것 같긴 한데. 엄마 못 찾으면 어떡해? 걱정마. 찾을 수 있어. 우선 연희를 안심시키고 싶다. 그러나 벌써 몇 번째 비슷한 장소를 맴돌고 있다. 힘들어. 못 걷겠어. 연희는 아예 바닥에 주지 않는다. 승우 역시 힘들다. 왼쪽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는 것 같다. 조금만 쉬자. 승우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다. 다리만 괜찮다면 골목골목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겠고 그러면 훨씬 쉽게 찾을 텐데. 승우는 체육시간이나 운동의 날처럼 왼쪽 다리가 원망스럽다. 엄마. 어디에 있는 거야? 연희가 훌쩍대기 시작한다. 오빠는 순 엉터리. 엄마를 찾아준다면서 힘들게만 하잖아. 연희를 달래는 건 뜀띠기만큼 자신 없는 일이다. 울음을 그치게 할 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궁리해 내는 건 어렵다. 그리고 여자애들이란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크게 울어버리기 일수다. 승우는 방금 지나쳐온 골목을 쳐다본다. 골목 입구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승우 또래의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듯하다. 아이들은 왁자지컬 다가온다. 승우는 고개를 숙인다. 울고 있는 연희 때문이 아니다.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영 학교에 다닐 수 없으면 어쩌지.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온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한순간 또 그친다. 승우 앞을 지나간 아이들이 다시 수근거린다.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지들인가 봐. 아이들의 뒤통수를 향해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나 승우는 고개조차 들 수 없다. 연희가 듣지 못했으면 좋겠어. 우는데 정신이 팔려 제발 못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아이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모양이다. 자장면을 주문했을 때 주인 아저씨는 승우에게 돈부터 보여달라고 했다. 24시간 편의점 누나도 줄곧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봤다. 아침마다 역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고 입까지 닦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디에서 거지의 모습을 찾아내는지 모를 일이다. 연희의 울음이 잦아든다. 승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오페소 동전과 팽이 줄을 꺼낸다. 새로운 마술을 배웠어. 보여줄까? 싫어. 아주 재밌는 마술이야. 마술은 이제 지긋지긋해. 승우는 동전과 팽이 줄을 주머니 속으로 돌려보낸다. 슬프다. 연희가 정말 지겨워하는 건 마술일까? 바로 승우 자신은 아닐까?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왼쪽 다리를 힘주어 꼭꼭 눌러보고는 말한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찾아보고 올게. 안 돼. 힘드니까 쉬고 있어. 연희가 빠르게 도리질을 해대며 손을 내민다. 나도 갈 거야. 엄마도 못 찾았는데. 오빠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조창인 작가님의 길 다섯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